중난도 유형 하이프 모의고사 시즌2입니다 시즌1도 공부하고 오신 분이 있겠지만 시즌2부터 공부하셔도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중난도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중난도가 아니고요 중난도 유형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18번, 19번 쉽잖아요 일치, 불일치 쉽죠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라고 하는 게 빈, 순, 삽 그 다음에 어떤 문제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빼고 이 중난도입니다 대입학 그 다음에 수능 21번에 해당하는 밑줄, 위, 파악 그 다음에 수능 30번에 해당하는 30번의 어휘 35번의 무관문, 요양문, 장문도 케요 이 유형 우리 씹어 먹자는 게 목표입니다 일단 중난도 유형은요 이거예요 간단하게 선생님 저 2등급이 목표입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중난도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2등급 목표인 학생이 빈, 순, 삽 뭘 해도 어려운 거 맞아요 중난도에서 몇 개를 맞춰내는지에 따라서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대입학 맞춰야 됩니다 밑줄, 위, 파악 맞춰야 됩니다 빈, 순, 삽은 안 하더라도 얘는 맞춰야 되지 않냐 그래서 중난도 유형 제발 물어보는 것만 답해라 수능이라는 시험은 번역과 시험이 아니에요 토시 하나 안 빼고 우리말로 옮기는 게 아니라 필자가 물어보는 것만 답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대입학이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뭐죠? 주제가 뭐니 주제만 찾으면 됩니다 뭐요? 모든 문장이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소재, 주제문 찾기예요 소재, 주장, 결론만 있으면 답이 다 지워진단 말이에요 밑줄, 위, 파악은 뭘까요? 행간의 힘이 아닙니다 주제가 뭐게 너 위아래 관계가 뭐게 이걸로 오답을 지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휘랑 무관문을 오해하시더라고요 어휘랑 무관문이라는 게 무슨 위아래, 위아래 관계 아니에요 특히나 여러분들 30번 어휘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보통 이런 느낌이죠 뭐 1번 어색하지 않네 2번 어색하지 않고 3번 물음표 나왔다 쳐볼게 4번 물음표 나오면 이제 속된 말로 멘붕에 빠져 아니요 소재나 주제에서 벗어난 게 뭐니예요 막연하게 어색한 게 아니라 주제에서 벗어난 게 뭐니 이게 다 주제문 찾기 연습이에요 요양문 똑같습니다 맨 밑에 박스가 주제문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학생이 제일 많이 칠리는 게 장문독회 41, 42번이에요 41번은 뭐죠? 주제가 뭐니 42번은 출제의도가 뭐게 주제에서 벗어난 게 뭐니예요 어? 그럼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난도 유형의 모든 문제 공통점 하나 주제문 찾기 연습하면 끝나는 거구나 이게 주제문 찾기 연습이 이 글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유형들을 풀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난도 유형은 물어본 것만 답해라 번역과 시험 아니다 키워드 잡고 줄거리는 놓치지 말아라 줄거리만 안 놓치고 따라가는 유형만 필요하면 돼 탑의 근거 찾아라 그게 주제문이에요 그럼 게임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요 수능까지 아무리 공부해도요 모든 단어 수거 다 못 외워요 우리요 모든 문장 완벽하게 해서 못합니다 하지만 풀 때는 모든 글의 힌트를 동원하여 오답을 지워야 돼요 이 연습을 합니다 그래 내가 단어 모르는 거 인정한다 근데 아는 단어 동원해서 내가 답을 지워 짜서 오답은 지우겠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푸셔야 됩니다 객관식은 객관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기 혼자 무슨 번역과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즌2에서 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시즌1보다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모든 인트 동원해라 현실적으로 객관식은 객관식으로 풀어라 그래서 총 6회 하이퍼 모의고사입니다 대상자는요 선생님 저 안정적이 맞춰내고 싶어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 제가 사실 중난도에서 종종 틀립니다 또는 중난도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되는 바람에 제가 빈순삽 풀 시간이 안 나온다던가 정답률이 떨어집니다 라고 하면 그 학생들도 수강하시면 엄청 도움 될 거예요 총 18강이고요 6회 모의고사입니다 한 회 모의고사당 약 3회 3강의 강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실전적으로 푸는 연습 주제문찾기 연습 제대로 합시다 우리 시즌2 1강 수업시간에서 만나기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 시즌2 1강에서 만나기로 합시다 1강 DOWN 2강도 3강을 쏟다